네, SK매직 지점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완주중앙점 24시 무인카펫 나우커피 완주중앙점에 왔습니다. 전라북도 1호죠. 지금 1호를 필두로 전주 2,3,4호가 동시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전북에는 나우커피 4호점까지 지금 계약이 된 상태고요. 오픈한 지점은 완주중앙점이 유일합니다. 완주중앙점은 건물주님이 하시고 계시고요. 운영 중에 계시고 전에 110세를 냈었는데 요즘 코로나이기 때문에 새가 워낙 안 나기 때문에 점주님이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커피숍을 이번 기회를 빌어 오픈하셨고요. 이 매장은 1층에 보시면 왼쪽에 GS편의점이 있죠. GS편의점 임차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 무인카페가 아니고 오후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에 문을 엽니다. 특이하죠. 근데 더 특이한 건 영업시간을 24시간 안하고 지금 8시간을 뺀 16시간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8월 23일에서 8월 29일까지 7일간 실적에서 전국 5위에 랭크된 엄청난 매장입니다. 지금 나우커피가 한 110개 정도 오픈했죠. 거기서 오픈한 지 10일 만에 지금 전국 5등 그것도 영업시간을 불과 24시간이 아닌 16시간을 운영하고 전국 5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시간 다 하면요. 맞은편에 KCC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체가 2교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 1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주님께서 1층 GS25 편의점의 상권을 위해서 현재 16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안에 들어가 보시죠. 이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비를 듣고 천안에서 오는데 앞이 안 보였습니다. 매장이 이쁘죠. 원래 옷가게를 하던 매장이었기 때문에 바닥도 에폭시로 시공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이따가 천정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바닥은 에폭시로 작업을 하고 코팅을 했고요. 그리고 천정공사를 이쁘게 하셨죠. 원래 저틀은 옷집 할 때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점주님께서 등만 이쁜등으로 다셨다고 합니다. 매장이 꽤 크고요. 평수는 한 14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기업체가 많아서 낮손님, 저녁손님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요 근처 식당에서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도 또 회식 또한 요 근처에 식당들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그리고 술 한잔 하시고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매장 안에 또 숨은 공간이 있죠. 점주님께서 또 쉬실 때나 혹은 애기들 공부 가르칠 때 또 공부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을 마련해 놨습니다. 매장이 럭셔리하고 이쁘죠. 천장하고 바닥을 잡아주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또 조명도 괜찮고 또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점주님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뒤편에는 좀 여백이 많죠. 여백이 많은데 또 점주님 아버님께서 또 화가시라 저기에 점주님 아버님의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하네요. 추후에 한번 들리셔서 또 작품 구경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왔으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어보고요. 지금 결제 화면이 바뀌었죠. 이전 버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깔끔하게 바뀌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NOW 커피 6일간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등은 무서운 신입이죠. 사천 벌리점입니다. 6일간 1392잔 팔았습니다. 하루 평균 232잔. 놀랍죠.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됐고요. 사천 우리가 흔히 삼천포라고 얘기하죠. 사천 벌리주공 앞에 베스킨라비스 바로 옆집입니다. 그 사천 벌리점이 6일간 1392잔. 하루 평균 232잔. 여기 매장이 점주님께서 여성분이신데요. 점주님이 플로어리스트입니다. 꽃집을 23년 동안 하셔서 굉장히 가게에 이쁩니다. 제가 다음에 영상은 또 벌리점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진주가자점이 뒤를 잇고 있고요. 그리고 3위는 무서운 신인이죠. 인천 동암 신동아파트 인천동암점입니다. 1600세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죠. 항아리 상권 인천동암점이 가자점의 뒤를 잇고 있고요. 그리고 4위는 오늘 소개하는 완주중앙점입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됐고 하루 16시간 근무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쉽니다. 근데 지금 6일 동안 전국 4등. 그리고 5위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수락시티점입니다. 지금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점포들의 아성을 누르고 현재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기존 점포들이. 24시 무인카페 한국 1등 브랜드죠. 나우커피는 8월 30일 현재 230호를 기하겠습니다. 나우커피는 300호 400호를 향해 계속 직진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길에 사람이 없는데도 전국 1등 4천 벌리점은 하루에 232잔씩 팔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맛집도 손님이 없다는데 나우커피는 왜 사람이 오냐면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커피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 원두 쓰는지 솔직히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신기해서 오고요. 어? 바리스타가 없네. 주방이 없네. 뭐시니? 대신 하네. 근데 먹어보니 어? 맛도 괜찮네. 스타벅스 원두 쓰고. 그래서 제 구매율이 높고. 그래서 나우커피는 계속 가맹점이 있는 거고요. 또 매출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유인카페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매출이 높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코로나 끝나면요. 230 몇 잔이 절대 1등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되면 300잔 이상은 돼야 겨우 1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매출이 눌러진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오픈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요. 경기도 의왕 내손점 오픈했고요. 그리고 수원 정자동 벽산블루미 입구에 수원 정자점 오픈했고. 그리고 청주 산남점 오픈. 그리고 천안 수곡점 쌍용점 오픈했고. 대구 평리점 그리고 구미구포점과 옥계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나우커피 최초 쇼핑몰에 입점한 지점이 있죠. 김해 부원점 김해 아이스케어 안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아이스케어 안에 있는 김해 부원점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전북 1호점이었죠. 전북 완주 중앙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SK매직 지점장 이동훈입니다. 나우커피 24시 무인카페 나우커피 창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